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먼 얘기 같고 네가 말하는 거는 다 좋은데 내가 너무 복잡해. 나 지금 내일도 바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정보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강남의 땅 한 평 사연과 같은 입장이고요. 근데 대부분은 묻지마 두자다, 그때는 투기꾼이다. 그때도 사실은 비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작가님이 가상 자산이라고 했나요? 가상 자산에 대한 확신은 확실하게? 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제가 가상 자산 세 번째 기회가 온다라고 표현했던 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왜 아빠는 삼성전자 교실을 안 샀을까? 지금 액면 또 예전에 우리가 국토개발 사업할 때 정말 70년대 초로 넘어가면 강남이 개발될 때 정말 논두렁의 소를 가지고 경작하던 그 시기에 사실 왜 할아버지 세대는 또 땅 한 평이 없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부의 흐름이 이렇게 1차, 2차를 놓으라고 하면 세 번째 기회는 가상 자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지금도 계속 조금씩 이렇게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이거를 인지하지 않고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니? 이렇게 보는 시각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지폐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동전 들고 다니지 않고 거의 페이나 카드로 페의 기준이 바뀌었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CBDC라는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전자화폐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전자화폐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통용화되는 게 어색할까요? 마찬가지로 가상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는 게 저의 확신이 있어서 이걸 같이 공부합시다. 사실은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작가님이 갖고 계신 이 가상 자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주변의 상황이 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근데 거기에 20% 정도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씩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정말 업비트에 1만 원이라도 개설하고 한번 넣어보고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해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정말 20%예요. 나머지 80%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뭔 얘기 같고 네가 말하는 거는 다 좋은데 내가 너무 복잡해. 나 지금 내일도 바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정보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뭘 사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이야기를 더 깊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돈을 어떻게 보면 증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는 건데 찝어줘.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말씀드리지 않고 오히려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익혀가는 하나의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변화에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투자를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잃을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거고 못 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코인 투자할 때 조금 뭐랄까 실패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패하지 않는 노하우라고 하면 그러면 솔직히 안 하는 게 가장 실패를 안 할 수 있는데요. 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난 100% 신뢰해 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보에 대한 진일성, 정확성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그럼 내가 내 시드에 얼마를 투자할 건데 그게 수익이 났을 때 난 이 정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거야. 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손해가 났때도 난 최소 5%, 10%까지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냥 휩쓸리게 되고 휩쓸리다 보면 자기 주관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게 되고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다 지어야 되면서 또 나중에는 좋은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사실 이 시장이 온다는 걸 알고 발을 디디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기준 세워서 아주 소액으로 천만 원의 여윳돈이 있어요. 그러면 천만 원을 한 번에 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한 10%,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종목을 설정하는 거죠. 그 한 종목을 설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설정할 것이냐 이 공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그 종목을 그 종목을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도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까지 어느 정도의 이 기준 안에서 좀 기계처럼 움직여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기준이 되는 수익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알아야 되고 또 떨어지면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게 기준 매매라고 이제 주식을 안 하고 코인을 하시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거네요. 뭔가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현재의 느낌이라면 코인은 이제 다가올 미래에 약간 나는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대표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수반이 되면 마찬가지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마침 정보를 전했던 건 코인 쪽이었고 마침 이게 코로나랑 마다 떨어져서 아 세상이 게임구나. 그러면 가상자산 쪽을 좀 공부해서 먼저 한번 배워야지 그래서 사실은 먼저 비겼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코인으로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항상 때에 따른 신흥 부자들이 생겼었어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은 신흥 부자들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들의 어떤 분들이 또 부자가 됐는지를 들다 보니까 가상자산을 만드신 분들 초창기에 개발하셨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마당을 펼쳐놓으면 거기 마당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 수수료를 쟁취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인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가상자산 운영을 한다거나 하면 좋은데 우리는 사실 그런 실력에는 섭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기계가 있습니다. 그 코인의 초기자는 초기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기 투자라는 게 ICO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을 공개했을 때 그 코인의 생태계라든가 메커니즘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처음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죠. 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는 다시 정리를 해드려 보면 코인을 개발하는 개발자 두 번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운영자 돈이 많으시면 거래소 만들어서 등록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제가 지금 바라보는 타겟은 평범한 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인이 처음 개발이 돼서 세상에 막 퇴동될 때 투자하는 방법이 더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처음에 이제 초기 투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그 가상화폐 이제 긴 역사에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아직 초기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인을 개발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 코인을 투자하는 말인지 네. 네. 어떤 쪽인가요? 아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지금 퇴동되는 코인들을 말씀드린 게 신규 투자 맞아요. 완전 새로운 신규 코인들 새로운 신규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만나서 정확하게 내가 알고 투자를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강남에 땅 한평 사는 것 같은 입장이기도 근데 대부분은 묻지마 투자다. 그때는 투기꾼이다. 네. 그때도 사실은 비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AT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 많은 욕들을 먹으면서도 네.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결국은 지금 또 불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네. 코인도 지금 퇴동되는 코인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거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강조를 해 드릴 수밖에 없지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공부를 하면 이 코인인지 안 될 건지 보여요?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코인마켓 캡컴이라고 하는 전 세계 코인을 전부 다 리스트 업 해 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총 1위부터 몇 백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네. 그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백서를 통해서 이 코인이 지향하는 부분들 어떤 생태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쟁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또 있어서 네. 코인의 건전성 여부를 체크해 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검토를 받고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코인들은 그렇게 보여요. 또 이제 막 퇴동되는 애들은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그것만 보면 돼요. 이 코인을 사용할 사람이 많을지 안 많을지 우리가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이유는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상을 계속 가지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코인이 세상 사람들이 쓰겠는지 안 쓰겠는지 그러면 쓴다고 했을 때는 쓰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거를 하나만 보셔도 여러 가지 중에 걸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그 누구도 침해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지 원탑이 되는지 그러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발행한 코인이 어떤 혜택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최고의 기술에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미리 정보를 전해 들었을 때 말씀드린 딱 두 가지만 기준을 잡아도 여기 합당하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얘를 파볼 필요가 있겠다.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쓸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지 정도는 체크하시면 초기 투자하실 때 실패율을 줄일 수 있고 초기에 내가 소액으로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가격이 상승됐을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 세계에서 대장코인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자가 되려면 신규 코인을 사야 되는데 그걸 리스크가 크니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에서 높은 승률을 추구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사실 이 책에 담았던 거죠.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세 가지 방법 중에 코인 개발자 거래소 운영자 그다음에 초기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원에서는 초기 투자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시는 질문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 중 한번 골라보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 고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분야에서 최고 원탑인 코인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코인들의 가장 대장격인 거는 비트코인 지금 거의 3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갔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대장 코인들이 있어요. 대장 코인들을 사게 되면 실패율은 적겠죠. 그러면 이 가격을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그냥 최선이다 생각하여 계속 매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 코인을 사는 거는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처음에 태동되는 아이들 근데 얘는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해서 초보들이 쉽게 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 3천만 원이 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억의 자산가예요. 센터만 제가 하자 있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 살 수 있어요. 새로 태동되는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독보적이고 혜택이 가장 크고 안 쓰면 손해인 것 같은 코인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으로 한 개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쪽 코인을 사시겠어요 코인으로 부자되는 방법은 초기자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확률은 높아질 개념입니다. 1학천금이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비상장 코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할 거고 잘 모르겠다 또 위험한 것 같다 하면 상장된 것 중에 사는 건데 그럴까 하면 대장주를 사라.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묻지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손해들을 봤고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로 묻지마 투자를 하신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이고 정보의 진일성과 정확성은 꼭 한번 두들겨 보셔야 하고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투자를 했을 때는 원망도 없고 그게 조금 내려가더라도 불안하지가 않는데요. 말만 믿고 하면 조금 떨어지면 떨어져서 불안하고 그런 조급함이나 그런 원망감들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묻지마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빚내서 하시지 마시고 또 중요한 건 꼭 공부를 하셔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상자산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세 번째 기회가 온다의 저자 이서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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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